더불어민주당이 우리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관도 탄핵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3권 분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정치권이 그동안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는데 마침내 민주당이 그 판도라의 상자 손잡이를 잡은 겁니다. 탄핵 대상 1호 판사로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1심 재판에서 이미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뭔지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임성근 부상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당론이 아니라 의원들의 탄핵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상케이신문기자 재판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관으로부터 판결문 일부를 미리 받아 수정하도록 요청하는 등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음 달 말 퇴직하는 임 판사는 탄핵이 확정되면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고 퇴직연금 수령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판사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임 판사 탄핵을 주장해왔던 민주당 이탄희 의원 측은 이미 법려권 의원 111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난 1985년과 2009년 두 차례 법관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이번 탄핵 움직임이 윤석열 총장 징계안 처리 과정과 정경심 최강욱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사법부 길들이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권이 불리한 판결이 있을 때마다 사법개혁을 압박해온 점으로 보면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는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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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